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비지수사 2차 경비업법을 맡게 된 고비아입니다. 여러분들 경비업법 2차 과목을 보셔야 되는 장면입니다. 경비업법하고 잘 아시겠지만 경호학, 물론 범죄학, 소방학도 있지만 범죄학, 소방학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호학을 고르시는 게 맞고 선택하시는 게 맞고 총 경비업법 40문제, 경호학 40문제 해서 총 80문제가 2차 과목이에요. 그런데 이 80문제에서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 뭐 얘기하면 커트라인이 2개 틀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80문제 중에 3개 틀리시면 떨어지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2021년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만점 받겠다. 즉 100점 받겠다는 개념으로 공부를 하셔야지만 사람이 이제 주의력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 정도는 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경비업법에서 한계, 경호학에서 한계 틀리셔야 되니까 결국 만점 받겠다고 공부를 하셔야 한계 정도 틀린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덜 중요하고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싹 다 맞겠다는 걸로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경향이 좀 더 어려워진 경향이에요. 문제 자체도 예전보다 조금 까다롭습니다. 지문도 좀 긴 편이고 그래서 공부를 좀 꼼꼼하게 거의 모든 걸 다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저도 이제 설명도 굉장히 길게 여러 가지를 하고 또 복습을 해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뭐 어디가 또 많이 나온다 이 정도는 이제 말씀을 드려야죠. 오리엔테이션이니까.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비업법 파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경비업법은 경비업법 부분과 청원경찰법 부분으로 나눠져요. 40문제 중에 이 경비업법 부분이 27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청원경찰법 부분이 13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뭐 여기 총칙 그 다음에 허가 부분 업무 경비지사 경비원 뭐 이렇게 쭉 처분 그 다음에 협회 보칙 그 다음에 보충규칙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벌칙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내용들이 뭐 어디가 중요해 뭐 이런 데 총칙 같은 데 거의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이지만 여기서도 하나라도 틀리면 큰일 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꼼꼼히 봐야 되고 뭐 어디를 뭐 보시고 좀 더 공부하시고 덜 공부하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보통 중요한 부분은 경비지사 경비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엄청나게 문제가 나옵니다. 약 10문제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40문제 중에 25%를 차지하죠. 그리고 이쪽 내용이 진짜 많아요. 뭐 교육에서부터 결격사유 이게 이쪽 부분의 내용을 알고 계시면 청원경찰법 부분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정말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되고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청원경찰법 부분과 같이 같고 다름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맞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이런 것들을 다 익혀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후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결격도 한꺼번에 다 외우셔야 되고 교육도 한꺼번에 다 외우셔야 되고 어떤 시험과 관련된 것도 한꺼번에 다 외우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행정처분하고 이게 벌칙규정이 또 까다로와요. 행정처분은 허가취소 같은 건데 이게 이제 허가취소를 어떤 경우에 하느냐 이래서 숫자들 같은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요. 그냥 싹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벌칙조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진짜 형벌이 떨어지는 거 벌금구조와 그 다음에 이제 과태료구조가 있는데 과태료를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형벌은 아니고 행정질서발인데 여기도 이제 숫자들이 나왔어요. 정말 꼼꼼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이 숫자 나오는 부분들은 하나도 놓침이 없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게 외워놨어도 또 까먹어요. 매번 까먹게 돼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강사인데도 여러분과 이제 같이 문제도 풀어드리고 뭐 얘기도 드릴 텐데 저도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헷갈리는 그렇습니다. 외워놨어도 또 까먹고 또 까먹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막 도표 형태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매번 익히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청원경찰 파트는 열쇠 문제가 나오는데요. 여기도 이게 어떤 게 까다로우냐면 이 부분이 중심이거든요. 배치, 임용, 교육, 징계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또 이제 한 4문제 소식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면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경비업법 파트하고 정말 비슷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번 헷갈리기 시작하시면 그러면 이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각고 다름이라고 하는데 상동이라고 부르는데 경비업법 파트와 청원경찰파 파트가 같은 거는 거의 쉬운데 약간씩 다른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 꼼꼼하게 살펴두셔야 되고 벌칙 규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그닥 큰 걱정은 없습니다만 뭐 이런 내용들 잘 살펴두셔야 됩니다. 근데 뭐 여기가 어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그냥 나오면 담아주셔야 돼요. 1차와 2차를 같이 공부하시는 분은 1차는 좀 어디가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고득점 순서로 끊는 구조이기 때문에 1차는 60점만 넘어주면 되지만 여기는 고득점 구조로 끊기 때문에 담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2021년 기준에서 어디서 어떻게 나왔냐를 조금만 보시면 보시면 이제 총칙 규정 이런 데는 이제 정의 데피니션 규정이 좀 나왔고 허가 파트도 잘 나오는데 허가 기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임원의 결격 사유도 있는데 임원의 결격 사유도 이거 임원의 결격 사유만 따로 외우시면 안 되고 경비원, 경비지조사 그 다음에 특경, 특수경비원 그 다음에 이제 청원경찰의 결격 사유까지 한꺼번에 외우시면 됩니다. 기계경비의 관리서류 같은 건 어렵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지만 또 이것도 놓침없이 익히셔야 되고요. 여기가 핵심 파트입니다. 경비지조사, 경비원 파트 그래서 무기 사용이나 이 교육 같은 건 정말 까다롭습니다. 교육 시간 같은 것까지도 가급적 요즘은 나오는 분위기라서 익혀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특수경비원의 무기 의무들이나 이런 것들은 비교적 쉽고 시험, 이 결격 사유가 진짜 어렵습니다. 결격 사유도 한꺼번에 같이 아까 임원 뭐 이런 거 싹 다 같이 외우셔야 되고 배치, 명부나 배치허가 구조도 여기 특수경비원의 배치허가나 아니면 이제 이 집단민의 회장의 배치허가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집단민의 회장의 배치허가 부분이 또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익혀두셔야 됩니다. 복장차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복장장비, 출동차량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행정처분 기준이 정말 이게 거의 도표 형태로 만드셔가지고 익히셔야 됩니다. 취소하고 이게 지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제가 다 설명드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외우셔야 되겠지만 외우실 수밖에 없어요. 협회 부분은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협회의 의무와 직무 그 다음에 이제 공제사업의 특징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보축 부분이 이제 보충규칙인데 다른 부분하고 이제 연관성이 다 있는데요. 이제 다른 데서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은 부분들을 조금씩 이제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또 최근에 까다롭게 나옵니다. 지금 지문이 길어지고요. 아 벌칙이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외우시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허가 취소 부분하고 이 앞에 보시면 허가 취소 행정처분 부분하고 이 벌칙 규정은 그냥 도표 형태를 만들어서 그 시험 당일에 외우셔야 돼요. 시험 당일에 잠깐 쉬는 시간이 있거나 1차를 보시고 들어오시는 분은 아니면 면제받는 분들은 아침 시간에 이제 하고 이제 오후에 2차 시험만 보시게 되는데 그때 그냥 뭐 꼼꼼하게 그때 한참 외우셔야 됩니다. 진짜. 그때 바로 보고 바로 들어가야 되는 구조죠. 그 다음에 이제 청원경찰폐사트는 기본적으로 이 뭡니까 경비업법 부분하고 정말 중첩적이에요. 종합문제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배치, 임용, 교육 이 부분이 까다로와서 교육과목 같은 거 나오면 진짜 어렵습니다. 이런 것도 외우시는 얘기들을 드리게 될 거고 보상금, 보축규정도 이것도 다 체크하셔야 되고 복제 같은 게 나오면 차라리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비슷하고 장부나 이런 거 비치라는 게 준비해서 위치해 놓는 것도 특경 쪽, 특수경비 쪽이랑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꼭 여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공부하셔야 되고 정말 그냥 꼼꼼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다 익히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뭐 이 정도 오리엔테이션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최대한 돕도록 할 겁니다. 대체로 이제 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게 법 공부를 하신 분들은 크게 걱정이 안 없어요. 만약에 뭐 경찰직이나 이런 데 있으시다가 이제 나중에 경비주도사를 따시려고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법 공부를 예전에 하신 바가 있어서 좀 쉬운데 법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들을 제가 이제 외우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그런데 반복 학습이 정말 중요해요. 보셔서 지금은 맞춰도 또 까먹기 때문에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런 구조로 해서 다져나가셔야 된다. 좀 지루하지만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저기 회사를 다니시면서 같이 이제 짬을 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수업이라도 꼼꼼하게 따라오시면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을 끝까지만 들어주셔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러분 자신을 믿고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좋은 성과를 보실 수 있다. 저도 최대한 여러분을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본 수업에서 만나 뵙고 하나하나씩 다져나가고 반복 학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업에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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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